지금 도시락 사야 돼, 도시락. 아니,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아니, 편은 내가 갖고 있는데 애들 왜 뛰는 거지? 여긴 그냥 쉽게 하기. 아니, 여유가 있는데. 어디요, 어디요, 어디요? 어디 도시락 사는 거야? 많이 신났나 보다, 애들이. 애들이 많이 신났나 봐. 저렇게 뛰어갈 게 아닌데. 제육볶음, 납치볶음, 떡갈비. 나는 그냥... 전 불고기 도시락이요? 나는 불고기. 불고기 도시락 두 개랑요? 언니, 뭐 드세요? 뭐 먹지? 얘들아, 특이 언니 뭐? 얘들아, 이게 끝이 아니야. 그냥 언니 일단 사자. 아니, 일단 시켜놓고. 우리가 딴 데 가서 보고 싶으니까. 내가 계산하고 있어. 저기 파타이 하나만 주세요. 미란아. 매우하게. 참치. 파타이 하나 시켰어. 저기 만들어서 시키러 갔는데. 그래. 그래? 뭐, 멋있겠다고? 꼬마 참치랑 매운 어묵. 그래, 그래.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주 상탈이 부러져요. 상탈이 부러져요. 상탈이 부러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 이거 아니 먹을 수가 없다, 애야. 어머, 이거 아니 먹을 수가 없다, 애야. 어머니 방금 약간 눈알 나오는 것처럼. 잘 시켰지, 파타이? 응, 잘 시켰다. 근데 일단은 뭐. 너무 맛있다. 상탈이야? 상탈아. 어? 응. 너무 넣어놓고 먹어. 그래서 너무 달아. 음, 원스마니. 음. 맛있어. 맛있어. 가자마자 세계여행 가야 되니까. 세계여행. 응, 바로 배 타고 이동할 거야. 밤에도 가요? 야경을 보러 가면 돼. 배 타고 가면 야경이지. 야, 인규야. 지금 세계여행 4군데째거든요. 처음에 이제 리오드 자네이루. 어떻게 여행이에요? 그다음에 홍콩 갔고. 네. 아까 베네치아, 브라노섬 갔고. 지금 뉴욕 왔는데. 어디 갔으면 괜찮아? 일단 중간 점검 좀 한번 해볼게요. 이 집에서 너무 형점이 좀 이해한 거지만. 그만 둘라고. 아, 저는 확실히 있어요. 홍콩. 홍콩. 홍콩! 왜냐면 일단 숙소가 있었던 곳이고. 음식이 아주 좋았고. 아, 맞아. 저도 홍콩이 좋았던 것 같아요. 홍콩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제 이거는 내가 연습 문제를 푼 거야. 이제 여러 나라를 돌면서 취업을 파악한 거야. 아, 어떤 걸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니들은 배불러야 좋구나. 편안한 상태에서 배부른 거. 오케이. 그게 여행의 맛 아니야.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일단. 오케이, 그러면. relevan다. knew they weren't there? stars. bios, vos.